격리부레, 다시 합쳐주십시오.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? 사람이 뭐라고 하면 좀... 아, 이상하게 열받네, 진짜. 박명석, 투어본부장. 솔드가린 새끼. 거기 가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고 해, 진짜로. 서유리 사형, 티큐리 딜, 대표로 갈지도 모른다는데요? 내가...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. 싹 따라오겠습니다! 아니, 근데 이러다가 회장님 뒤통수까지 치는 거 아닌가 몰라?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눈격도 바닥인 새끼가!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지. 아, 이러 이 말 나 진짜!